R2S English 2021학년도 수특 독해연습 지구역 시리즈 8강의 9번 지문 육아의 제약상황 변형 포인트 어휘업법 빈칸 삽입은 맨 마지막에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변형 포인트만 필요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건너뛰어 주십시오. In terms of parenting, 육아에 있어서 parent의 ing 육아입니다. Limited fund may restrict parents ability. 제한된 자금이 부모의 능력을 제약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하는 능력? 페이하는 능력. 뭘 페이에요? The best for the best private schools. 최고의 사립학교에 대한 돈을 대주는 능력. 또는 to certify their children's demands for the latest gaming console. 만족시켜야 되겠죠. 아이들의 요구에요. 최신 게임기. 엑스박스. 그 다음에 아니면 최신 게임.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이런거 있죠. 하지만 constraints need not. 제약사항이 need not. 여기 필요하진 않아요. need not be of financial nature. 반드시 금전적인 속성일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여기가 반드시입니다. Only. Exclusively. 베타적으로. 여기서는 반드시의 의미에요. 반드시 금전적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 금전적인거 외에 딴 요소들이, 딴 팩터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딴게 있으니까 딴게 나오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for many parents. 많은 부모들에게 있어서 the most significant concentrates. 가장 중요한 제약사항은 are time and capabilities. 2번, 3번 나오네요. 지금. 지금 첫번째. fund. 돈. 금전적인거. financial nature. 이게 1번. 그럼 2번. time. 그 다음에 3번. capabilities 되겠죠. some parents need to work long hours. 일부 부모님들은 긴 시간동안 일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cutting down the time.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시간을 줄이면서. they spend with their children. 아이들하고 쓰는 시간을 cutting down. 줄이면서. 긴 시간을 일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a나 c로 가서 time이 계속 이어지면 이어지는 걸 거고. 그 다음에 capability로 연결. 전환이 되면 전환이 되는 거겠죠. in some instances. a로 먼저 갔습니다. in some instances. time constraints. time 얘기가 있으니까 time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이게 더 자연스럽겠죠. some time constraints. 시간 제약이. can be extreme.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some parents migrate without their families. 가족 없이 이주. 우리나라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주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와서 여기서 돈을 벌어서 그걸 고국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족들은 고국에 남아있다는 얘기죠. 저희 나라에도 옛날에 American dream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이렇게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선진국으로 나가서. some parents. 이쪽이죠. some parents migrate. 이주합니다. in pursuit of work. 일을 찾아서. 그래서 당연히 견디면서. separation from their children for years. 그들 아들. 그들 아이들과의 분리를 견디면서. 견디면서. 수년 동안. limits to parent's knowledge and abilities are equally important.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3번 지문으로. 3번 내용으로 나누죠. 사실은 원래 여기서 끊어져야지 되는데. 일부러. 일부러. 여기를 끼워서 꺼내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남겨서 꺼내니까. 이거하고 이제 당연히 이 뒷부분은 연결되겠죠. 제약사항. 부모의 지식과 능력 또한 동등하게 중요해요. some parents may have the time and resource to care for their children. 시간. 시간 또는 자원. 아까 시간이 2번 항목이었고. 자원이라는 건 financial nature. 1번 항목을 얘기하는 거겠죠. 1, 2번은 가지고 있어. 하지만 fail to provide them. 아이들에게 뭐를 제공하는 걸 실패하느냐. appropriate diet. 적절한 diet. 식단. 적절한 식단. 식단을 제공하는 거에 실패해요. 이유는 because they are unaware of the nutritional properties of different types of food. 모른다는 얘기겠죠. 그들은 몰라요. 영양학적 속성을. 다양한 음식 종류의 영양학적 속성을. 그러니까 지금 아는 게 적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some parents. 그 다음에 others. underestimate. 과소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the importance of education. 교육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요. as a means of getting on in society. 교육인데 수단으로서예요. getting on in society. 사회에서 성공하는 수단으로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underestimate. 과소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others do not put effort. 노력을 put. 투입하지 않아요. 어디다가 motivating their children to do well in school. 학교에서 잘하라고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교육의 역할을 underestimate 하는 거니까요. 지금 이분의 주장입니다. 이분의 교육은 저희 나라는 약간 overestimate 되는 측면이 있죠.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깔끔하게 해서 어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휘의 가장 중요한 것은 exclusively, 베타적으로. 그러니까 반드시의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금전적인 financial 속성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significant. 중요한 제약. 가장 중요한 제약. 상당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로 가서 extreme. 극단적인. mean. 그러니까 수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극단적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c로 가면 unaware.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는. 그 다음에 여기에 s가 있는데 mean. min세에서 방법이에요. 이제 방법. a way of getting on. 이러한 getting on. 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underestimate. 죄송합니다. underestimate 중요하죠. 이거에 그럼 과대평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overestimate 될 수 있습니다. 어법은 여기에 분사금은 enduring. 그 다음에 cutting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빈칸은 여기에 지금 오직 exclusive가 들어가야 됩니다. financial 속성만이 아니에요. 그래야지 두 번째 지금 아까 어떤 속성들이 나온다고요. time factor. 그 다음에 time도 있지만 time도 있지만 capability factor.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삽입에서는 어쨌든 여기가 지금 제한. 제 전환되는 부분. 여기에서 아까 limit to parent knowledge and abilities are equally important. 이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게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법에서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도 some 다음에 나오는 others. 짝이죠. 이런 거 거의 짝입니다. some 나오면 일부분은 부모님들, 다른 부모님들, other parents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8번 지문보다 2번 지문이 사실은 더 지문 자체에는 더 좋아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 직접 연계 가능할 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럼 어느 게 더 가능성이 높으냐. 이번 9번 지문은 다 어휘, 어법, 빈칸, 삽입 다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난이도가 있어서 다들 약해요. 약약,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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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약합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확인하고 가시는 지문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